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알려드린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3존도 구력했고요 3존도 B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력적 역사와 우리의 구력적인 유물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역사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무조건 10만이 넘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고 안타깝고 숨겨져 있는 역사지만 이렇게 드러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타이지가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고 이틀 만에 한양을 떠납니다 청나라를 향해 가면서 가도를 공격합니다 옛날 모문용의 근거지 그리고 가도까지 완벽하게 정벌을 하죠 우리 조선의 소연세자 봉림대군 그리고 청나라에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했던 사막사 윤지폭익한 오달제 등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조선의 남녀노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가 이렇게 홍타이지에 항복을 하면서 조선에서는 사대부들이 진짜 그 상황이 너무 쪽팔렸나 봅니다 왜? 조선의 사대부들은 여전히 위정척사 정도를 지키고 사악한 걸 배책한다 정도는 성리학이다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 종교 사상은 사악하다 그런데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하면 화이사관 세상은 중국과 나머지 오랑캐로 구성돼 있다 우리도 오랑캐다 그런데 또 다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명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의 나라인데 부모와의 의리를 저버렸다 그래서 너무 치욕스럽다 그래서 항복한 인조조정에는 출사하지 않겠다라고 과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삼전도에서 분명히 항복을 받고 조선을 떠났는데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거지 않을까 나름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제 역사 강의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물론 제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만 저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현재의 발을 딛고서 지난 사실들을 해석하는 거죠 과거가 저 혼자 말을 뱉어내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때 1636년 병자호란 때 홍타이지가 침략해서 조선에서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냥 돌아가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청나라는 조선을 살려두었을까요? 왜 청나라는 조선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지금도 100%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 이유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이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밝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나라가 애초에 조선을 직접 지배할 생각이 없었다 여러분 실제로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할 때 한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조선을 꼭 정벌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만주의 역사서 중에 만문노당이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몸은 한양에 머물 것이다 이건 조선을 정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군대를 조선의 팔도에 나눠서 주둔케 할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조선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홍타이지의 의지가 엿보이는 만주 지역의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만문노당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인에게 헛되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조선을 침략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수에 포함될 고려인이다 우리는 어차피 저 한반도를 지배하고 조선을 지배할 테니 조선에 있는 고려인들 뭐 조선인이 고려인이니까 그 고려인들은 바로 우리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천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할 때부터 조선왕의 항복만을 받아내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 100%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홍타이지와 당시 청나라 지도층만이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북방민족 입장에서는 조선을 직접 지배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조선이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해봐야 크게 얻을 게 없었다 저도 웃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방민족과 우리와의 만남은 북방민족이 영웅이 튀어나와서 자신의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 많은 군말을 거느리게 되고 그 군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말 젖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쌀을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의 영웅이 나와서 그 영웅들 뭐 옛날 그 거란 요나라의 야울라보기나 그 다음 여진족 아구타가 나와서 금나라를 세우거나 뭐 태무친의 태무친 징기스칸 몽골족이나 누르와치 여진 만주족이나 이들은 전부 다 중원 도모를 꿈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중국과 친하게 지냈던 농경민족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송나라면 우리는 고려였고 중국이 명나라면 우리는 조선이었죠 우리는 이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 이 중원은 이 한반도에 있는 고려나 조선이 북방민족을 공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후방에서 북방민족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민족이 중원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하는 모양새가 너희 좋은 말할 때 그냥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너 적적 중국 편 들면 안 돼 안 그러면 우리에게 혼나 이런 모양새로 침략을 했는지 아니면 이 한반도 국가를 직접 지배하려는 모양새로 침략을 했는지는 역시 그 당시 상황상을 보아야만 합니다만 실제로 거란에 요나라가 2차 침략했을 때 그는 요나라 황제 성종이 직접 옵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왕이었던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죠 아무래도 직접 지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당시 고려왕 현종이 요나라 수도까지 들어가서 항복을 하겠다 머리를 조아리겠다 이걸 친조하겠다고 하니 요나라 성종이 돌아가죠 물론 그 돌아가는 길에 우리 양규 장군이 아주 작사를 내버렸죠 그렇지만 금과 고려 정확하게 금나라가 여진족을 공격하기 전에 윤간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척중경이 날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진족이 너무 강성해지고 개인들이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경과 김부식은 사대하면서 금나라에 직접 전쟁을 멈췄죠 그리고 그들은 중국 대륙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몽골은 실제로 중국을 완전히 지배하기 전에 남성을 지배하기 전에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 분명히 침략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웃는 말로 만주족이 혹은 북방민족이 한반도에 딱 침략이 오면 다 기마민족인데 압록강을 넘어서는 순간 여기도 산이고 저기도 산이다 내 말이 더 이상 달릴 곳이 없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한반도에 대한 용토를 욕심내지 않았다라고 저도 웃는 말로 그렇게 강의하긴 합니다만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몽골은 한반도를 진짜 직접 지배하려고 했던 거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청나라도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난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아무려면 당시 한반도가 몽골보다 가난했을까요? 당시 청나라보다 가난했을까? 청나라는 명나라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명나라가 무역 단절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냥으로밖에 유지가 안 되니 이게 조선하고도 무조건 무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조정권과 서인들이 친명배금정책, 존명배청을 외쳐버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조선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조선인들 밥그릇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조선이 가난했다 이건 조금 문제 있다 그건 명나라 시각으로 볼 때는 조선이 가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주족의 시각으로 조선은 가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나라 홍타이지였으면 조선을 직접 지배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만주식 군대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사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가난의 나라였기 때문에 직접 지배해봐야 얻을 게 없었다는 건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조선을 완전 지배하기에는 청나라 병력이 부족했다 이거는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강의 중에 당시 청나라 병력 10만 혹은 12만 명이 침략해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기록에는 청나라 병력이 3만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려면 홍타이지 황제가 직접 내려왔는데 겨우 3만 병력 몰고 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하고요 당시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여기저기 함경도의 근왕군들 왕을 구원하기 위해 지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우리는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 병력을 다 합치면 이게 군사훈련이 안 돼서 있어서 그렇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소고군 진짜 지방군이고 농민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만 이거 다 합치면 2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양을 점령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근왕군들이 몰려들면 3만 병력으로는 조선을 완전 지배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3만 병력인지 12만 병력인지 제가 직접 자세히 다 들여다보고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청나라 병력이 저는 이래저래서 한 20만 병력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르존트에서 벌써 청나라 병력이 10만이었고 그 이후에 모문용 부하들도 많이 항복을 했고 요동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한족병들 그리고 몽골까지 합수했기 때문에 한 20만 병력 정도 되는 입장에서 왜냐면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조선을 공격하는 와중에도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던 명나라가 청나라 요동을 공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최소한 청나라 방어병력이 10만 정도 있었고 한 10만 정도는 내려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소수병력으로 조선을 직접 지배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면 훗날 어떻게 명나라는 직접 지배한단 말입니까? 조선인구는 당시 천만이 안 됐다라고 봐야죠 임진을 한 이후에 인구가 많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근데 명란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당시 인구가 1억이 넘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1억을 직접 지배하는 청나라가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을 직접 지배하지 못했다 논리 성립되기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통치 능력이 없었다 그래 청라 사람들은 실제로 글도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선비족들도 중원을 지배했고 거란족도 중국 대륙을 완전히 지배하진 않았습니다만 요나라 건국했었고 그 이전에 이 청나라 이전에 금나라가 중국 대륙 절반을 지배했었죠 아니 이 청나라 만주족 시각으로 볼 때도 거의 오랑캐 더 정말 오랑캐 같았던 그 몽골도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했었는데 아니 이 청나라의 꿈은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원을 지배하는 건데 아무려면 이 작은 한반도를 지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미스테리다 다섯 번째 청나라 공성전이 취약해서 조선의 산성을 점령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본 거예요 왜 청은 조선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찾아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정묘호란 때 아민이 산반병력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을 때 한양까지 오면서 모든 산성을 다 털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청나라는 만주기병이기 때문에 공성전에 취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 요동에 있는 한족들을 다 규합했다니까요 그리고 몽골족까지 다 규합했잖아 아니 몽골이 기마병인데 공성전이 취약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러시아까지 지배했습니까? 모든 성을 다 깼습니까? 발석차로 성문 다 깨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성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당시 청나라는 홍의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산 아래에서 홍의포 쏴버리면 산성 진짜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성을 지배하기 힘들었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6번 그냥 내버려 두고 조공만 받아도 될 정도로 조선의 전투력은 무시할 만했는가? 조선의 병력이 최소 10만에서 한 20만까지는 분명히 되긴 합니다만 당시 만주족이 느끼기에는 실제로 전투력이 가장 약한 민족으로 아마 우리 조선인 고려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통 중에 가장 버렸어야 될 게 상투 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투 트는 걸 가장 자랑스럽게 한국사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아 위만이 건너와서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왕이 되었는데 위만이 연나라 지역에서 건너올 때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었다 물론 원문사료에는 흰옷을 오랑케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투를 틀면 승무정신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상투를 틀고 말을 타면 기본적으로 상투가 풀어 헤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상투 좀 신경 쓰는 과정에서 머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조선인들은 또 많이 먹었고 또 양반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곰방대만 임진란 이후에 빨았기 때문에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그래서 외국인들 서양인들이 기록해놓는 거 보면 조선의 지배층들 양반들은 연체동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화를 쏘고 어떻게 말을 타고 어떻게 창을 들고 어떻게 무수를 연마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조선인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도포자락이 이렇게 길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당시 임진란 때 명나라 군들이 와서 조선의 장수들이 입는 옷들이라든지 무관 옷 이런 것들을 보고 기가 막혀서 혀를 끌끌 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숭문 천무사상이 조선에 너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만주족들은 그래 조선의 애들 내버려 둬봐야 쟤네들이 우리를 도발하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은 조금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쟤네들을 완전 지배하기에는 분명히 시간도 필요했고 병력도 여기 주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 지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조선을 지배 못한 건 아니다 그렇게 치면 명나라는 어떻게 완전 지배를 했냐 대신 분명히 좀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역사를요 너무 제가 지금 조선의 안타까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역사를 너무 그렇게 자아가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나라 이야기했고 금나라 이야기했고 원나라 이야기했고 청나라 이야기했죠 요금원청 이게 중국의 정보광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 선비족 전연후연 5호 16국까지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수나라 당나라 특히 뭐 당태족 이세민의 조상이 선비족이다라고 해버리면 수나라 당나라까지 빼버리면 중국 역사의 60%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하다못해 그래 수나라 당나라는 그냥 중국 역사라고 치더라도 5호 16국과 그 다음 요금원청의 지배를 받은 걸 계산하면 중국은 전체 역사의 40%를 이민족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니 요나라가 그렇게 중국 대륙 북쪽을 지배하고 금나라가 중국 절반을 지배하고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할 때 우리도 그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굴복은 했을지언정 나라는 망하지 않았죠 아니 여러분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의 왕시들이 왕위를 그대로 계승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이시들이 왕위를 그대로 계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거는 자랑스럽습니까 저 중국 아이들이 그 많은 쪽수를 가지고도 그렇게 멍청하게 지배를 당한 게 우리 민족의 DNA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국가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은 것도 없으면서도 외세가 침략하면 전민족이 떨쳐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DNA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만주족이 정말 이걸 알아가지고 저희들을 직접 지배하기는 힘들어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직접 지배하면서 당시 명나라 인구가 1억이라면 남자 5천만 명은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변발을 시켰잖아 만주족병발 그런데 만약에 이 만주족병발을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상투 단발령 선포하고 만주족 변발을 하라고 했으면 우와 난리 났을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대신 전투력은 좀 개인적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다 제가 이거 결론 못 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저도 미스테리에요 왜 청나라는 직접 지배하지 않았지? 자 그 다음 배후의 명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나라와 너무나 대척점이 강했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직접 지배하는데 조금 부담을 느꼈다 그럼 그런 취지면 요나라는 송나라와 대립하고 있으면서 왜 고려를 직접 지배하려고 요나라 송종이 친정을 했을까 몽골은 남성과 대립하고 있으면서 왜 고려를 직접 지배하려고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100% 정답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군대를 회군한 작은 이유는 될 수 있다 그 다음 8번 청나라 목표가 오로지 명나라였다 청나라 목표가 오로지 명나라였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몽골이 그랬고 옛날 거란이 그랬고 만주족도는 전부 다 중원 침략이 꿈이었기 때문에 말리장성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산해관을 넘으려고 누르와치가 용원성을 공격했다가 원숭안에게 패하고 바로 죽기도 했죠 꿈은 꿈인데 당시 황제 홍타이지가 정말 진심으로 명나라를 정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수십만 명이 지키고 있는 산해관을 과연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5호 16국 3세기 4세기경에 중국 대륙 절반을 지배했다거나 금나라가 중국 대륙 절반을 지배했다거나 아니면 원나라 몽고가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했을 때는 당시 중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게 14세기 넘어서 15세기 넘어오면서 명나라 인구는 1억을 훌쩍 넘거든요 그런데 만주는 인구 증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까 훗날 순치제 3대 황제입니다 청나라에 도로공과 함께 북경을 점령하고 중원을 지배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명나라가 망했던 건 이자성의 난으로 망한 거죠 농민반랄로 망한 겁니다 그리고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던 오삼계가 자기 철을 이자성 세력이 건드렸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지금 청나라에게 문을 열어줘버린 이런 말도 안 된 상황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청나라의 군사력만 가지고 과연 명나라를 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명나라 정부를 꿈꿨으며 후방 조선을 완전 지배하고 조선을 군사기지와 삼아서 거기서 군량미 확보하고 거기서 군대 차출해서 더 군인 숫자 늘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저는 오히려 제가 연구해본 성과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쪽 전공자분께서 새로운 학설을 내놓으셨습니다 홍타이지가 조선을 직접 지배하지 않은 건 천연병 때문이었다 코로나 아니고 천연두 천연두 마마 그러니까 이 천연두는요 중국 조선인들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고 만주 지역 사람들은 천연두를 알지 않았습니다만 이 누루아치가 만주를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한족들을 유입시켰다라고 했죠 이 한족도 유입되면서 천연두가 그 당시 만주에 처음 퍼집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병자호란 때 조선 원정에 참전했던 병사들 중에 천연두를 앓는 친구가 있었고 이게 홍타이지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홍의포를 가지고 거의 도간에 든 지였던 인조 남한산성을 두드러만 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항복하고 완전히 조선을 전체 지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있기 싫어서 항복을 받고 이틀 만에 도망가듯이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와중에 일부 군대는 가도를 정벌하긴 합니다만 홍타이지는 조선인들이 머무는 성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실제로 청나라 수도 심양에 가서 볼모로 끌고 온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조차 한 달간을 접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전년병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급히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 신박하다 이유가 알기 어려우니까요 도대체 홍타이지는 왜 조선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하면 또 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아홉 가지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참 댓글 중에 10번입니다 청나라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청나라는 우리 역사다 제가 이 고대사 영역문제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시비가 워낙에 걸리고 또 그렇게 나름 우리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이야기하고 또 환당고기를 많이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나름 애국심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솔직히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솔직히 좀 반반입니다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과연 청나라가 우리 역사인가 청나라 만주족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가 이거는 제가 주제를 따로 빼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